2020년 목사고시를 위한 핵심지침서 성경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성경 객관식 33문항 1번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때는 언제인가? 이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은 후 창세기 4장 26절에 있습니다. 2번입니다. 비가 그친 후 노아는 비둘기를 몇 번 날렸는가? 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과로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초래국기 6장 3절에서 과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전능의 하나님 5번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모세의 아들 중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과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1번 게르송 2번 고핫 3번 머라리 4번 엘리에셀 5번 이드로 이 말씀은 초래국기 18장 3절로 4절에 나옵니다. 정답은 4번 엘리에셀 5번입니다.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어떤 지파인가? 민숙이 32장에 나오는데요. 5번입니다. 로우벤 갓 문하세 반 6번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는 모세가 어느 지파에게 축복한 내용인가? 1. 로우벤 지파 2. 시몬 지파 3. 유다 지파 4. 이사갈 지파 5. 베냐민 지파 정답은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7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부를 재단에 들이다가 그의 치심으로 죽임을 당한 제사장은 누구 누구인가? 정답은 1번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래위기 10장 1절로 1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8번 문제. 모세 오경은 총 몇 장인가? 창출 내민심. 장세기가 50장. 추래국기 40장. 래위기 27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이렇게 해서 총 합하면 18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문제는 2번 187. 9번 문제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다윗입니다. 열한기상 2장 1절로 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것입니다. 10번 문제. 요소아가 가난한 땅에서 얻은 기업은 어느 땅인가? 1번 딥나세라입니다. 딥나세라. 요소아 19장 50절에 나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요소아가 요구한 성업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메 요소아가 그 성업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정답은 딥나세라. 11번 문제. 여인들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말한 루시 낳은 아들은 누구인가? 1번 이세 2번 오벳. 3번 엘리멜렉. 4번 말론. 5번 기리온. 정답은 2번 오벳입니다. 이 말씀은 루키 4장 15절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구약의 주요 언약을 연결해 놓은 것이다. 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노아 언약. 이거 맞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은 신해산 언약. 맞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로 16절 다위세 언약. 맞습니다. 예리미야 31장 31절로 34절 세 언약.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이겠죠? 역대하 7장 솔로몬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7장 1절로 10절은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13번 문제. 이제 청하근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요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말은 누구의 기도인가? 1번 사무엘 2번 사울 3번 야베스 4번 솔로몬 5번 다윗. 정답은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14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적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번 솔로몬 2번 바울 3번 욕 4번 베드로 5번 엘리바스. 정답은 엘리바스입니다. 욕기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엘리바스가 욕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라는 말은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1번 엘리기 2번 시편 3번 자문 4번 전도서 5번 아가. 정답은 3번 자문입니다. 자문 13장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16번 문제. 에스겔스에 나타난 4가지 생물의 얼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사람 2번 사자 3번 소 4번 송아지 5번 독수리. 정답은 4번 송아지입니다. 에스겔스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평화의 선지자라 불리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1번 호세야 2번 아모스 3번 미가 4번 에스겔 5번 요엘. 정답은 3번 미가입니다. 미가스 4장 3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불태운 왕은 누구인가? 1번 아하스 2번 문하세 3번 요호야김 4번 요호 아하스 5번 요호야김. 정답은 요호야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로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9번 문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고쳐주신 병자는 누구인가? 1번 중풍병자 2번 두소경 3번 38년 병자 4. 혈루증을 앓는 여인 5. 귀신들린 아이. 정답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보고 모장 2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요한보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이다. 에고 에이미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생명의 떡. 2번 세상의 빛. 3번 양의 문. 4번 선한 먹자. 5번 세상의 소금. 정답은요? 소금이죠. 22번 문제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바울은 언제 이 다짐을 하였습니까? 1번 1차 전도여행. 2번 2차 전도여행. 3번 3차 전도여행. 4번 4차 전도여행. 5번 5차 전도여행. 정답은 3차 전도여행입니다. 23번 문제. 사도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강론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1번 회당. 2번 아레오바고. 3번 아데미 신전. 4번 두란노소원. 5번 광야. 정답은 두란노소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1번 디모델, 2번 그리스보, 3번 글로에, 4번 아볼로, 5번 바나바. 정답은 그리스보, 2번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에베소소 4장 11절에 나오는 봉사의 일이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정답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26번 문제입니다. 바울은 디모델 전서 6장 11절에서 디모델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지도자가 따라야 할 신앙 등목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거한 것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델 전서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어이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번 어이 맞습니다. 2번 믿음 맞습니다. 3번 인내 맞습니다. 4번 겸손 이게 없죠. 경건이 있는 거죠. 경건 정답은 4번 겸손 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라고 바울이 말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1번 고린도 교인, 2번 데살로니가 교인, 3번 에베소 교인, 4번 빌라델비아 교인, 5번 빌리포 교인. 정답은 데살로니가 교인인데요. 데살로니가 2장 17절로 20절 말씀에 이 말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오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 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두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오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다음 중 어디에 나옵니까? 1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번 4장. 4번 후서 2장. 5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정답은 5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히브리스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언급합니까? 1번 천사보다 크시니. 2번 모셔보다 크시니. 3번 새언약의 대제사장. 4번 모든 왕보다 뛰어나시니. 5번 완전한 성. 정답은 새언약의 대제사장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만물의 과로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과로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스 4장 7절에 이 과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1번 마지막 권신. 2번 마지막 각성. 3번 끝 권신. 4. 끝 각성. 5. 끝 열중. 정답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권신하여 기도하라. 정답은 1번. 31번 문제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칠대손은 누구입니까? 아담의 칠대손 에노기. 이 사람들의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정답은 에노스입니다. 1번 에노스. 32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과로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는 말씀에서 과로 안에 들어가야 할 단어는 무엇인가? 1번 어린양의 열두사도. 2번 인자의 열두제자. 3번 이스라엘 열두지파. 4번 야곱의 열두아들. 5번의 하나님의 성경기도. 정답은요? 1번 어린양의 열두사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FE K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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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te